자 19번 더 하겠습니다 The wind continued to blow harder 자 바람이 있죠? continue to continue to가 뭐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뭐 하다 뜻입니다 자 continue to가 뭐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뭐 하다 다시 continue to 하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뭐뭐 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불었다는 거죠 이 알 붙었으니까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심하게 불었다는 거죠 기분이 좋지는 않네 그죠? 가보겠습니다 He couldn't measure it 이때 그는 자 이때 있음 뭘까요? 이때 있음 바로 바람이 되겠죠? 그죠 바람 이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 바람을 그죠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로써? By any conscious process 모든 의식적인 절차 과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뭡니까 바람을 측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니까 제정신으로 그죠? 제정신으로 이 바람을 측정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나왔네요 번 나왔으니까 마찬가지 주어 동사 왔고 또 주어 동사 왔습니다 자 그는 또 알고 있었어요 그치? somehow 어찌 어? 어찌 됐든 간에 somehow he knew somehow that 그럼 어찌 됐든 간에 대디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It was a blowing harder 그죠? 마찬가지죠? 타동사 다음에 대시 왔으니까 이 대신 바로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찬가지 있으면 바람이 되겠죠? 그 바람이 점점점점 그죠? harder 더 심하게 불고 있었다는 것을 그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죠? 자 버스로서 이렇게 양쪽이 예쁘게 병치되고 있습니다 not far away 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서 뜻입니다 그죠? 나무 한 그루가 주어 되겠죠? I was uprooted uproot 가봐 글자 그대로 봐 root가 뿌리잖아 뿌리 근데 up이니까 뿌리를 위로 올린 거니까 뿌리를 뽑다 뜻이니까 수동태니까 나무 한 그루가 뿌리채 뽑혔다는 얘기죠 바람이 워낙 심하니까 지금 배경을 알 수 있겠죠? 굉장히 바람이 많이 심하게 불고 있다는 거 other trees 다른 나무들은요 were falling 넘어지고 spinning 빙빙 돌고 크리스 크로싱 하면 십자무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막 그죠? 십자무늬를 이렇게 서로 꺾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겹치고 이렇게 십자무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like matches 뭐처럼? 네 성냥개비처럼 성냥개비가 십자모양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죠? 네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like는요 뭐뭇처럼 뜻이야 자 시작 뭐뭇처럼 뜻으로서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he was amazed at the power of the wind 자 그는요 be amazed니까 놀라움을 준 게 아니고 받은 거죠 자 그는 바로 바람의 힘에 놀랐습니다 자 amazing가 놀라움을 주다는데 일이니까 놀라움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the tree he was holding onto was swaying dangerously 자 그 나무가 주어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he가 또 주어 나왔죠 여러분들 주어 다음에 주어 나오면 여기에 대신 숨어있다 이때서 우리는 명사절 저포가 또는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서는 뭘까요? 여기서는 주어 동사에다가 on to가 뭐야? 뭐 뭐 hold on to가 뭐뭐를 잡다듯이야 on to가 전치사인데 뒤에 목조가 없잖아 없으니까 무슨 문장이야 오케이 불완전한 문장이지 불완전한 문장이고 왼쪽이 선행사였으니까 이 that은 명사절이 아니고 뭐야? 관계대명사 되겠죠 그쵸? 뭐라고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가 꽉 잡고 있던 놓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던 그 나무가 was swayed 흔들거렸다 sway가 흔들거려다듯이죠? 동요하다 흔들거려다듯이에요 아주 위험스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nearby 그 근처에 그쵸? 근처에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여자분이 was welling 울고 있었습니다 그쵸? and 나오네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울고 있었고 한 여자분이 울고 있었고 while and clutching a little girl 아주 조그만 소녀가 조그만 소녀를 clutching 꽉 잡고 있었어요 그쵸? 한 여자분이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 어린 소녀 한 명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차례차례로 그쵸? 그 다음에 인터는 뭐냐면 차례차례 그니까 엄마는 딸을 그쵸? 딸인가 봐요 소녀를 꽉 잡고 있고 소녀는 또 번갈아서 hung onto her cat 자기의 고양이를 꽉 잡고 있었다는 거죠 hung 기본적인 의미는 행이 되겠죠 hang 그러니까 hang onto 뭐뭐를 꽉 잡다 뜻이죠 자기의 고양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쵸? 네 the sea 바다가 washed across wash across 하게 되면 뭐뭐를 싹 쓸어버리다 뜻이니까 쓸어가다 뜻이죠 휩쓸다 뜻입니다 바다가 the strip of sand 이니까 모래사장이죠 모래사장 바다가 모래사장 이 모래사장 이전에 모래사장을 싹 이렇게 해서 쓸고 나가버리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네 he saw 그 때는 saw the silhouette 지금 실루엣 알죠? 실루엣 모양 겉모습 실루엣이죠 he saw the silhouette of people huddled together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여있는 그쵸?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런 희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루엣을 봤어요 실루엣은 겉모습을 말하죠 희미한 어떤 천체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모여 저항해서 Against the churning white of the lagoon lagoon이 뭐냐면 속호야 속호 이게 속호 부분이죠 바다 이쪽에다 움푹 들어가는 것이 속호 부분인데 이 속호 부분에 이 하얀 물거품 그쵸? 이런 하얀 물거품이죠 이 하얀 물거품 휘젓는 막 파도치고 휘졌잖아요 이렇게 휘젓는 이 하얀 물거품 이 때 화이트는 하얀 물거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이 속호 부분에 하얀 물거품 휘젓는 하얀 물거품을 저항해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그쵸? 옹기종이 모여있는 그런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상황은 or getting worse every second 상황은 매초마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심하게 치고 있고 사람들은 뭡니까? 굉장히 공포에 질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19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20번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 바이